구제했습니다. 회전력을 발생시키는 구동모터와 선기어, 유성기어, 린기어로 구성되는 감속기어부 스프링코일 형태의 탄성부제 힘과 변형량을 측정하여 구동모터의 작동을 제어하는 감지제업으로 구성되는 컴팩트 플라니터리 기어대 엘라스틱 액체이터라는 구동기 시스템이 바로 그것입니다. 전원이 공급되면 구동모터가 회전력을 직렬로 연결된 선기어, 유성기어 순서로 전달하는데 유성기어에 연결된 캐리어를 통해 외부장치로 힘을 전달합니다. 이때 린기어를 포함한 감속기어부는 확장프라켓을 통하여 탄성부제와 직접 연결되어 안정적인 회전력이 전달되고 감지제어부는 힘에 손실이 없는 탄성부제의 변형값과 감속기어부의 외력의 크기를 정확하게 측정하여 구동모터의 안정적인 출력을 제어하게 되며 이를 유명합니다.